여기 이제 현명주의하고 대리행위하자 이 정도 보고 남용 세 파트를 보면 복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마트북에 보면 간혹 가다가 여기 지문 정리된 거 나오잖아요 이 지문 정리된 걸 꼭 풀어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다 기출 지문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가끔 물어보는 게 어제도 질문을 받았던 게 하나가 동영상을 자주 봐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1, 2, 3, 4는 동영상을 자주 봐야 됩니다 정말 자주 봐야 돼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많이 보는 거고 5월달 넘어가면 동영상을 좀 끊어야 됩니다 이게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듣는 사람은 동영상을 봐야 되죠 근데 5월, 6월 넘어가서도 계속 동영상을 보면 귀는 편합니다 아주 근데 못 읽어요 지문 자체를 읽지를 못한다고 읽지를 못해요 문장 아까 문장 형태 있잖아요 문제 형태를 읽으면 그냥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펴면 금전체고 기한이 도래했다 딱 끝난 거예요 그럼 허락이 없어도 세물을 변제받을 수 있죠 이건 자기 계약이니까 이렇게 다툼이 있단 말이야 기한이 미돌이란 말이야 경계 대물변을 허용이 안 됩니다 이건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있지 않으면 이게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어요 빨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5, 6월달 넘어가면서 동영상을 좀 약간 멀리하는 게 가장 좋고 지금은 동영상을 정말 많이 봐셔야 됩니다 많이 보셔서 딱지가 올리도록 해야 돼요 이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시면 현명주의인데 아까 현명이라는 건 그거예요 여기에 현명은 이름을 밝힌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현명을 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본인에게 뭐예요 본인에게 본인에게 플러스 효과 있죠 이 효과를 귀속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현명을 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명을 안 했을 때 이게 중요해요 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아까 가비라는 사람이 을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얘가 대리인이죠 그럼 여기 현명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럼 현명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명시적이든 몫이 서명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현명의 방식 세 가지는 어느 정도 감각을 유지하고 있으면 좋은데 보통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갑에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해요 그럼 누가 대리인이에요 여기서 을이 대리인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위임장이에요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대한 을 이름만 기재해요 대리인 이름만 이거 그럼 현명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왜? 위임장이 기재가 돼 있잖아 위임장은 갑은을에게 등기를 소송을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위임합니다 써져 있는 거거든요 위임장 보고 을이 대리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현명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계약서에다가는 갑만 기재했어요 갑이 누구예요? 본인 이건 본인 이름만 이란 말 보인가요? 본인의 이름만 기재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끝터리에 을이 뭐처럼요? 본인처럼 행동해요 본인처럼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현명한 건가요? 아는 건가요? 이건 보통 여기만 쳐다봐요 나쁜 새끼 우리 왜 본인처럼 행동하지? 이것만 쳐다보거든 그럼 계약서는 누구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건 효과가 귀속돼 안 돼? 되죠 이건 현명이죠 이건 유권이기 때문에 유권대리기 때문에 그래서 현명의 방법은 이 세 가지가 가장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 이거예요 위임장 이게 하나가 보이면 현명한 거다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 이거요 본인의 이름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단어를 시험에 제일 잘 내요 그래서 위임장이 보이면 끝을 봐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만 기재했다 그리고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동했다 나쁜 새끼? 그럼 안 된다고 알겠죠? 이것도 현명이다 아니다? 현명이다 민법은 자기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그 정도만 현명을 했어요 그럼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돼요? 본인에게 그럼 이 효과가 이익인가요? 불이익인가요? 예전에 시험에 이익만 귀속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틀린 거죠 대리의 행위를 하다 보면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이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범죄를 범한 다음에 소송해 보세요 그럼 변호사가 아무리 투쟁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변론을 했다 하더라도 교도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효과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묵시적 현명도 가능하고 대리인이 여기 나왔네?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해도 된다 여기 보이죠? 이건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현명을 안 했어요 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자기가 누구야? 자기가 대리인 여기 본다 그랬죠? 그럼 여기 혐은 어떤 게 나올까? 이거 나와요 이걸 추정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거하고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것만 확인하시라고 시험장에 가서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럼 상대방은 누구로 봐요? 매도자를 을로 본다고 을 을 그럼 을이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얘가 너 책임져 등기 넘겨줘 그랬더니 을이 하는 말이 미안해 내가 현명했어야 되는데 내가 착오로 현명을 안 했네 그럼 착오로 취소하고 다시 현명해서 계약을 맺자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착오로 취소가 불가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결국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을 지라 안 지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이 두 지문이에요 요거하고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라고 다만 현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상대방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친구가 갑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돼요 이제는 상할수라는 개념을 그냥 알겠죠 상할수가 되면 효과가 기속되는구나 그럼 두 개만 기억하면 되겠네 자기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럼 안 돼요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 다음에요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끝 자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는 건 요거네요 잠깐 봐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지금 본인이잖아 여긴 대리인이고요 행위를 누가 하는 거야 둘 중에 대리인이 하죠 그렇죠 대리인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 친구가 애한테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럼 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리죠 의대리인 그럼 항상 대리행위 하자는 비지니 통정착오 사기 강박 어떤 사실을 알았다 어떤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은 얘가 아니라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지고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럼 얘가 사기당했죠 요거 취소할 수 없어 얘가 사기당했죠 의리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이해 되나요? 자 얘가 차고요 얘가 차고요 그럼 누가 얘가 기준이라고 얘는 1억에 팔라고 했어 근데 얘는 8천이었어 그럼 둘 다 의사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계약은 뭘로 이루어져? 8천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왜? 이건 차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해 되나요? 항상 누가 기준이라는 거야?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리인을 가지고 그래서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하자에 따른 법률효과 무효, 취소, 해제권 무슨 만장이었죠? 얘를 판단하다 다만 조심할 거는 무효나 취소나 해제는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누가 행사를 해야 돼? 별도로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야 왜? 이게 효과니까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죠? 그럼 이 본인이 누구한테 대리인에게 숙권을 주면 아까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원래 대리인은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숙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걸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네요 그릴 때가 있겠네 밑에다가 자, 갑이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누굴요? 병이라는 사람을 사기쳤어요 그럼 이거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갑인가요? 병인가요? 병 그러면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죠 갑이란 사람을 아직도 파악이 안 됐네 이렇게 얘가 사기쳤죠? 사기강박 쳤죠? 두드려 맞게 생겼죠? 그럼 얘가 쫄아서 계약할까 안 할까 하겠죠?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당연히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을이란 사람이 이렇게 사기강박 쳤어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병 그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리인이 나오면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가 된다 상할 수 따질 필요 없다 했던 거군 자, 뒤집어 볼게요 이제 거꾸로 갑이 있고 병이 있는데요 자, 병이란 사람이 얘한테 이렇게 사기친 거야 사기강박 이해 되죠? 그럼 이건 취소가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서 취소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얘가 사기강박을 당한 거지 얘가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이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병이 이렇게 사기쳤어요? 을을 사기치고 강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취소가 돼? 안 돼? 되죠? 그럼 취소권 행사를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갑이 행사를 하는 거고 다만 숙권을 받으면 을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야 그럼 대리행위 하자의 기준점은 누가 기준점이에요? 대리인이 기준점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소권, 해제권은 누가 행사한다? 본인이 왜? 취소권, 해제권은 효과잖아요 효과 그럼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야 돼? 본인에게 다만 대리인이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별도로 숙권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으면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보면 무효치소를 배울 때에 이무 대리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법정 대리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니까 그러나 이무 대리인이더라도 본인으로부터 숙권을 받으면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나올 거야 무효치소에서 지금 미리 한 거예요 지금 미리 이거 이해 돼요? 그럼 누가 사기 강박을 당해야 돼?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는 거야 이거 하나 정도? 다만 무효치소 해제권은 누가 행사해? 본인에게 계속된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불공정 법률행이 기억나요? 그럼 궁박, 정설, 무경험 기억난가요? 궁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궁박은 정설하고 무경험은요? 대리인 그때 본인이 한 번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볼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본인이 기준인 경우가 있죠? 그게 뭐야? 궁박은 본인이 기준이죠 경무대 경설과 무경험은 대리인이고 지시라는 글자 보인가요? 지시 이건 잠깐 설명해 볼게요 어차피 넘어가야 될 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슈퍼에서 귤 한 박스를 샀는데 3분의 1이 썩었어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갖고 온 거야 다 노란색이라 이해 돼요? 가져와서 들썩들썩 해보니까 3분의 1 썩었더라 그럼 내가 슈퍼 아저씨한테 가서 왜 돈을 받고 썩은 귀를 팔아요? 하고 책임을 물어요? 뭐 물어요? 물어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담보 책임이라 그래 담보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담보를 유상이라 그래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책임지세요 이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래요 나중에 애우면 돼요 나중에 애워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그 물건에 하재가 있음을 내가 알면서 매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담보 책임이 안 들어가요 담보 책임이 또 공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슈퍼 아저씨가 귤 주면서 가서 이거 공짜야 먹어 했는데 집에 갔더니 상했더라 반절이 그럼 박스제 들고 와가지고 슈퍼에다 내팽기 쳐요? 공짜인데 썩은 건 버리고 남은 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짜니까 그런데 내가 돈 주고 샀잖아 유상 그런데 썩었더라 그때는 물을 수 있다고 담보 책임을 다만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그 물건의 하자가 뭐라고요? 전혀 몰랐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니까 신랑이나 와이프의 뭐예요? 하자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아니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공깍지에 꼈던 거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하자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시부모한테나 또 장인 장모한테 왜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 뭐라고 그래 너 알고 결혼했잖아 알고 결혼했으니까 왜 담보 책임 묻는 거야? 그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자가 있음을 알고 매수하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자, 이제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갑은 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어요 이 집을 매수하고 싶은 거야 갑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그랬더니 이 갑은 이 집에 뭐가 있다는 거야? 1년간 지켜봤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이 집에 하자가 있으면 알까 모를까? 알겠죠? 1년을 지켜봤는데 몰라요? 요상한 사람이지 하자가 있으면 알죠 이걸 지시한 거야 누구한테? 대리인한테 야, 사가지고 와 사가지고 와 지시했죠? 그리고 얘가 샀어 샀는데 대리인이 이 하자가 있으면 몰라 그럼 모르고 있으니까 이 얌체가 대리 행위는 대리인의 기준이지? 우리 대리인 몰랐거든? 선임 무과실이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왜? 본인은 하자 있음을 알면서 지시한 거잖아 그럼 대리인이 선임 무과실이더라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야 이건 본인이 기준이 된다는 거지 그럼 결국 본인이 기준이 되는 게 두 가지야 궁박하고 지시 여기 보면 특정한 법률 행위를 매매 계약을 위임한 경우 본인이 지시한 물건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하자가 있다는 거지 하자 하자가 있는데 본인은 그 하자를 알았어? 몰랐어? 알면서 지시한 거지 그런데 대리인이 그걸 몰랐다 부지 몰랐다를 주장해가지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하고 갔던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여기에 포인트는 지시예요 이 문장을 찾을 때는 그래서 본인이 지시했다 공박이다 그럼 누가 기준이야? 본인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기준이고 대리인이 기준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죠? 대리인이 하자 누가 사기 강박 당해야 돼? 대리인이 본인이 당하면 돼? 안 돼? 안 돼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하면 취소권을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죠? 아니야 행사는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하는 거고 기준점은 대리인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공장 나오면 취소 돼? 안 돼? 안 돼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그러면 명의신탁은 103조 위반인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대당권을 설정했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요 그럼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돼? 안 돼? 안 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연결이 안 돼? 본인이 사기 강박 당했다고 취소 돼? 안 돼? 안 돼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했다고 그럼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있다 단순해요 민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위임장 보인가요? 밑에? 위임장 보이면 현명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현명했죠? 그럼 효과는 어떻게 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뭐 그면 됐지 중간에 읽을 필요 뭐가 있어요 됐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찾으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은 누구를 위해서 행위해야 되죠? 본인을 위해서 행위해야 되는데 대리권 남용은 함부로 행사한 거야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행위하거나 또는 제3자를 위해서 행위해 준 거죠 본인을 위해서 행위해 준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런 거라고 했죠? 여기 옆에다 뭘 쓰라고 했어요? 횡령 횡령이 우리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아달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상대방이 누구예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가 자 이게 현명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갑의들이 을인데 현명했죠 근데 이 친구가 매매대금 얘가 받아가지고 수령한 다음에 날랐어 이걸 뭐라 그래요? 횡령이라 그런다고? 그럼 이 친구는 얘한테 책임지라고 하겠죠 그럼 갑은 난 매매대금 받은 적 없다 그럴 거고 병은 당신 대리인 아니냐? 그럼 당신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법조문이 없어요 이걸 그래서 이걸 판례한테 물었던 거야 야 법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물었더니 판례가 비지니 의사표시 이게 107조를 유추 적용해라라고 판결이 떨어진 거야 그럼 비지니 의사표시 유추 적용해라 비지니가 원칙은 뭐야? 유효예요 이게 유효라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원칙은 표시한 대로 뭐예요? 유효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책임져? 이건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책임을 진다 여기 표시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명이에요 현명 나는 갑예더니 의린대요 라고 현명했거든 그럼 당연히 갑 당신이 책임지라 이런 의미고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이 상대방이 얘가 횡령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본인은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효이 되죠? 그럼 우리 시험은요 어떤 걸 낼까? 원칙 예외? 원칙을 냅니다 원칙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대리권 남용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싸가지 없는 놈이죠? 그럼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대리권 남용은 유효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엇박자가 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매매 대금을 횡령하였다 그때 본인은 책임진다 라고 했을 때 첨장에서 홀로 남았을 때 얼마나 갈등할 거야 이 나쁜 새끼인데 왜 본인이 책임을 지지?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원칙을 물어봐요 얘는요 원칙을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김밥 싸야죠 누구 잡으러? 이걸 잡으러 가야지 김밥 싸가지고 매매 대금 횡령했으니까 등기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죠 상할수록 누가 김밥을 싸고 상대방이 왜? 본인은 등기 안 넘겨줄 거니까 무효잖아요 제 말 이해 돼 지금? 지금 김밥을 누가 싸는지가 중요해 여기서는 그래서 대리권 남용 횡령 기억해 놓고요 대리권 범인에서 자기나 자기가 누구라고요? 대리인이에요 자기가 항상 삼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함부로 행사한 거예요 함부로 횡령이 우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횡령이라는 말 쓴 거고 원칙은 뭘 적용해요? 비지니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이건요 그 정도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뭔지 알면 그냥 보이죠 다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알겠죠? 부담 가지면 안 돼 이번 주 모의고사 본다면서요 넌 부담 갖지 마세요 갈 친구만 배우면 돼 잡을 찾고 모르면 그냥 나오고요 알겠죠?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 봐서 불행할 것 같아 고민할 것 같아 너무 보지 마세요 내가 처음에 점수가 안 나오면 나는 그게 민감해 엄청 민감해 보지 마세요 어차피 누가 그러더라고 많이 보면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시험장에 와서 떨림이 적어질까요? 아니더라고 미팅을 50번 소개팅을 해도 항상 떨리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모의고사 10번 봤다고 안 떨리고 그렇죠? 재수생이니까 재수생이 더 떨려요 그럼 재수생은 작년에 모의고사 안 봤을까? 봤죠 우리 또 안 볼까? 봤지 그래도 떨려 더 떨린다 이제 그 떨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한 4수 정도 가면 내려놔요 그럼 그 사람은 무감각해져가지고요 9시 반까지 입실이잖아요 9시 반에 그냥 스위퍼 신고 그 뭐죠? 잉크 만연필 그거 하나 사인표 하나 들고 그냥 가요 그리고 뭐 책자 나눠주면 갔다가 하다가 보니 갔다가 펴놔야 되는 남들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가 넉넉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또 잘 붙어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근데 10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다 떨려요 점점 가면 안 떨릴 수가 있어요 그게 처음인데 당연히 뭐 한 번 본다고 안 떨리고 나 주사 그렇게 많이 맞아도 떨리더라 주사 맞을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아이씨 근데 이제 하루에 3번 4번 맞다 보면 그냥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주사를 3, 4번씩 맞다 보면 하루에 응 하루에 그러면 10번이면 10일이면 40번 50번 맞는 거잖아요 무감각해지는데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주사 맞으러 가잖아요 또 아파 똑같아요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뭔 떨림을 없애요 자 지문정리 놔두시고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지문을 정리해줬어요 1, 2월 달에 보시면 근데 이거 이거 사례 47편 47편이 사례 있죠 이건 내가 안 봤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동영상을 보면 이거 안 해줬나? 지문정리? 아 그래요? 그럼 지문정리 하자 이거 안 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하나 봐볼까요? 그냥 여기에서 나은데 이거 사례 보여요? 자 이게 12개니까 금방 찍어버리자고요 원래 나 혼자 보면 2분도 안 걸리는데 같이 보니까 5분 걸리더라고요 자 갑의 대리인 뭐라고 했어요? 을 상대방 누구요? 병 중요한 게 누군지 아세요? 누가 중요해요? 을요 대리인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항상 포커스가 자 제한능력자 갑이네 갑이 누구야? 미성년자였어 그럼 얘가 미성년자란 말이잖아요 그럼 대리권을 수혜했네 갑은 제한능력을 이후로 숙권행위라고 해서 대리행위라고 해서 숙권행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만약에 대리행위가 대리 제한능력 나오면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아예 외워버리면 좋아요 대리행위는 취소가 안 돼 제한능력자이더라도 숙권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갑이 을에게 계약체결 대리권을 수혜하였다 하여 계약체결 대리권 줬죠 그래도 아까 중도금 잔금 대금지급을 연계해 줄 수는 있죠 근데 해제권 취소권 돼 안 돼 어디 보여? 해제권 보여요? 볼 수 없다 맞는 거죠 을이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갑의 이익이나 이익에 반하여 난 느낌이 와 대리권 남용이야 이건 뻔할 뻔자 그럼 뭐예요? 권한보험이 대리행위를 하였다 그러죠? 대리권을 뭐 행위했어 그러면 갑에게 미친다라는 거 보여요? 을이 갑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대리권 남용이 됐지 대리권 남용 되더라도 원칙은 뭐예요? 갑에게 혈액이 미친다고 유효라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갑이 사망했네 돌아가셨네 그럼 대리권 소멸사유이 아니요? 소멸사유네 근데 갑이 성년후경개시를 받았네 그럼 이건 아니죠? 자 갑이 파산받았네 아니죠? 그럼 대리권 소멸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정말 이해 돼요? 본인이 돌아가시면 소멸사유이지만 본인이 성년 본인이 파산나가면 안 돼요 대리인이 성년 대리인이 파산나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의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아 대리임을 표시하지 않았네 여기 하셨다 이건 뭐예요? 현명하지 않았다 들죠? 그럼 아까 뭐라고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자기 을 본다 뭐 맞네요 여기가 갑 여긴 추정 그것만 조심하라고 여기 추정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5에서 을은 당사자로 믿고 병이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네 아 지금 차고다 차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차고 취소 안 되잖아요 현명하지 않더라도 누가 책임져야 돼? 자 위임장 제시했네 위임장 그냥 보루 보이는데 대리권 계약을 체계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문제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여기 4번 5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가 그리고 여기 41번 42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여기를 풀잖아요 푸는데 눈이 이리 간다 농담이 아니요 같은 면에 있으니까 얘가 먼저 답이 보여 찍어놓고 요리 온다 다시 그런 경험이 전혀 없군요 아니 41번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옆에 있는 문제가 보인다니까 답이 아니 척이를 향해서 간다고 가다가 오오오 이렇게 찍어놓고 간다고 정말 이게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될 거라고 섬장에 가면 위임장 있잖아요 그럼 갑을 위해서 대리한 걸 볼 수 있죠 이게 뭔 어렵냐고 자 어느 사정을 알았냐 몰랐냐 빈지냐 통정이냐 누가 기준이냐 을이 기준이지 을이 을을 표준한다 갑을 표준한다 그러면 안 되죠 9번 병이 누구를 협박했어? 어?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자 병이 을을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그럼 이무대린 을은 갑으로부터 숙건이 없대잖아 숙건이 없는데 어떻게 취소해 숙건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숙건이 없다고 됐죠 그럼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누가 행사해 갑이 취소권을 행사하고 얘가 숙건을 주면 얘가 할 수 있는 거고 이해 되죠 기준점은 누가 기준이야 항상 을 을이 기준이고 행사는 갑이 하는 거라고 취소권 해제권은 행사 효력이에요 효력 효과 누가 기망했어 을이 병을 기망했네 치소권자 누구야 치소권자 갑이라고 몰라요 을이 병을 뚜드려 맞은 놈이 누구예요 병이라고 그럼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관없이 취소가 된다고 미성년자 을 보여요 그럼 미성년자 을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거야 읽으면 보여요 그냥 그게 나중에 보면 포인트를 잡아놓으면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을이 대리인이 된 후에 피한정이네 소멸하지 않는다 왜 지금 대리권 소멸사유를 물어보는 거잖아 한정후견은 안 되지 성년후견이어야지 제 말 이 되나요 고민스러워요 이게 아니 피성년후견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소멸사유고 피한정은 소멸사유가 아니라고 한정 성년 13번 여럿이네 보여요 그럼 여럿 그럼 뭐예요 각자 동그라미 여럿 동그라미 각자 동그라미 근데 여럿 공동 그럼 틀린 거지 원칙을 물어봐요 A를 물어봐요 원칙을 물어보지 이런 것들 쌍방대리 나왔는데 여기 쌍방대리 보이죠 등기신청은 돼 안 돼 다툼이 없는 거 본인의 허락 본인의 허락 다툼 없는 거 등기신청은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자 채무이행이라고 돼있어 변제 채무이행 변제는 본인의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계약 쌍방대리 되죠 변제라는 게 뭐야 변제라는 게 변제기 도래 이걸 말하잖아요 대물변제나 경계는 안 돼요 대물변제나 경계는 새로운 계약이거든요 할 수 없다 변제 경계 대물변제 경계 안 됩니다 친권자가 아까 나왔네 친권자가 미성년자 자에게 증여를 하는 행위 이거 자기계약이죠 엄마가 재산을 아들한테 주는 거잖아 그런데 본인 자는 이익이 되는 거니까 자기계약이 돼야 안 돼요 허용된다 자기계약이 허용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 정도 풀어낼 수 있으면 웬만하면 다 풀어내요 이 정도 그런데 이게 종합으로 문제가 하나 나오니까 그 다음에 복대리 한번 와보세요 복대리는 너무 쉽죠 이 복대리가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면 아주 좋아요 답을 찾아내버리거든요 쉽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죠 지금 갑이란 사람의 을에게 대리권을 줬잖아요 이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죠 을은 갑 자신의 이름이에요 갑의 이름이에요 갑 갑의 이름이죠 그런데 얘가 다시 한 사람을 선임할 거야 정을 그런데 이 정이란 사람이 대리가 있는데 이게 중복대리인이에요 중복된 대리인 중자 중복대리인이 되는 거야 중자를 지우면 뭐가 돼요 복대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리인 복대리 그러는 거야 그럼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래요 선임 복대리는 언제나 이무대리인 거야 얘가 이무대리인일 수도 있고 얘가 법정대리인일 수도 있죠 그럼 얘가 이무대리니까 얘가 이무고 얘가 법정이니까 얘가 법정이다 그게 아니라고 이게 이무대리인이든 얘가 법정대리인이든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고 선임은 언제나 이무대리를 말한다고 그래서 첨단에 가면 복대리는 언제나 이무대리입니다 그럼 맞는 지문이지 그건 외울 게 없어요 그 다음 얘가 계약을 할 거라고 병하고 상대방하고 그럼 얘가 누구 집을 파는 거야 갑의 집을 파는 거야 그럼 이 매매 계약의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돼야 되는 거야 갑의 계약 그럼 누구 이름을 해야 되는 거야 현명을 갑의 이름을 대야지 효과가 얘한테 가는 거 아니야 현명의 목적이 뭐야 현명의 목적은 본인에게 효력을 기속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갖다 놓고 을과 갑 그러면 이 효과가 을한테도 가버린다고 말도 안 되지 이 집은 갑 건데 그래서 누구의 대리인이야 복대리는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현명을 누구 이름으로 해라 본인 갑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야 된다고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로부터 모든 게 파생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 있죠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왜 대리 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대리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돼요? 그럼 나중에 복대리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건 선임이 아니라고 대리인 자신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선임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복대리는 언제나 누구라고요? 이무 대리인의 성질을 갖습니다 얘가 법정이라고 해서 복대리가 법정이 되고 얘가 이무라고 해서 복대리가 이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선임이기 때문에 이무대리 성질을 갖습니다 두 번째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현명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했다고 그랬죠? 그럼 생각해 봐 이 대리인의 권한이 이만큼이요 그럼 이 복대는 이 권한을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예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라고 예로부터 파생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 대리인의 권한을 넘어서 행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반했어 위반했다는 건 뭐야? 행위를 넘은 거지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게 무권이에요 권한이 없이 행운 거 무권인데 나중에 본인이 추인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추후에 인정해버리면 유효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권한을 넘을 수는 없어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복대리인이 행위를 하잖아요 행위를 할 때에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됐죠 그런데 본인이 손해가 생긴 거야 본인이 그럼 이 갑은 누구를 족쳐요? 을을 족쳐요 야 너는 왜 그런 애를 뽑아가지고 일을 시켰냐 그럼 얘가 지금 족침을 당하죠 그럼 얘는 얘를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선임할 때도 잘 뽑아야 되고 행동할 때도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잘하는지 못한지 그냥 이 책임을 면할 수가 있으니까 제 말 이해 돼요? 그러면 이 복대리는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이제 그런 논리라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두 단어 누가 선임한다고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고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현명은 누구로 해야 돼?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야 된다고 항상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쉬운데 자, 봐볼게요 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보이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그럼 선임한 보인가요? 선임 복대는 언제나 이무대리 본인의 뭐라고 했어요? 대리인이다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자, 1번 자,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끊어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야 된다고 본인의 이름으로 자, 복대리를 선임하는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건 대리인 자신의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복대리는 이무대리가 선임하든 법정대리가 선임하든 언제나 뭐라고요? 이무대리의 성질을 갖습니다 선임이니까 선임 선임은 이무란 말이에요 숙권, 수여, 선임 이건 이무를 나타낸다고 자, 복대리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임으로 그렇죠? 대리인 이름으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며 복대리는 대리권에 종속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종속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범위를 넘으면 돼? 안 돼? 넘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리권이 대리권이 이거 좀 선생님 아세요? 소멸돼 버리면 누구도 없어져요 복대리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이 되면 누구도요 복대리권도 소멸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 지금 여기가 없어졌어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중간이 그럼 이게 복대리가 되겠나? 복대리라는 건 앞에 대리가 있으니까 중복된 거잖아 지금 대리가 없다고 그럼 얘도 없어져 버린다고 연결고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사사성파 종료 철회가 다 돼? 안 돼? 되는 거죠 아니 얘가 없어지잖아 사사성파 종료 철회 얘가 없어지죠? 그럼 얘도 없어지지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세 개가 뭘까요? 본인 사망 빨리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대리인 파산 종료 철회 복대리인 사망 복대리인 성년 복대리인 파산 그 세 개가 더 들어가서 총 아홉 개 소멸 사유가 돼요 정말 이해 돼요? 중요한 건 그거야 대리권이 없어지면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누구도 복대리도 같이 소멸돼요 질문 대리인이 파산을 당했어요 대리행위라도 파산을 당했는데 복대리는 파산을 안 당했어요 그래도 복대리는 소멸한다 오가 되는 거야 왜? 대리인이 파산 당하면 대리권 소멸되죠 그럼 복대리는 파산 당하지 않더라도 소멸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대리인이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되면 돼 안 돼 복대리가 선임됐잖아요 얘 없어져면 얘가 없어져면 얘도 같이 없어지는 거야 알아듣죠?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는 거고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그 범위가 넓을 수는 없습니다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누구도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됩니다 됐죠? 자 근데 요게 있어 아까 이 의리라는 사람이 임의냐 또는 법정이냐에 따라서 요 복대리를 선임하는 복임권이라고 하거든요 복대리를 선임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복임권 복임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임의냐 법정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선임 권한 자체가 자 그래서 선임 권한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1번 임의대리권 보이죠? 임의대리권은 원래 복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임을 못한다고 왜 그러냐면 임의대리인이 마음대로 복대리를 선임해버리잖아요 복대리의 월급을 누가 주는 거야? 누구와? 본인이 주는 거야 그럼 본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복대리를 선임해서 일을 맡겨버리면 본인 입장에선 나가는 비용이 엄청 많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어요 이걸 저는 승부 조작할 때 승부라고 했거든요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예요 그럼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선임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복대리가 잘못해가지고 본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죠? 그럼 무슨 책임을 물어? 선임을 잘해야 되는데 선임을 못한 거라 선임 책임 그 다음에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못했다고 이걸 선임 감독상 책임이라 하고 이걸 다른 말로 과실 책임 그래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물겠다 가끔 어떤 협리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본인의 허락을 받아서 복대리를 선임할 때 대리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본인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대리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책임이 없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야 본인의 허락이 있더라도 선임 감독상의 책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해도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명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얘를 찍어준 거야 정시켜 정시켜 의리 선임한 거야 본인이 선임한 거야 본인이 그래서 얘는 선임 책임은 없어요 여기는 무엇만 있나? 행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뭐예요? 감독 책임만 있어요 그 감독 책임을 이렇게 표현해요 부적임 그 일과 안 맞아요 불성실 복대리가 성실하지 않아요 그걸 알면서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하지 않으면 그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걸 감독 책임이라 그래요 이걸 자체를 이걸 외울 때는 뭐라고 해요? 통지 해임 이걸로 외우시면 좀 편해요 아 통지 해임 안 할 때만 책임을 지는구나 이게 감독 책임이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지명을 한 거잖아요 대리인이 선임한 게 아니라니까 얘 시켜라 얘 시켜라 그러면 책임이 여기보다 다운돼 안 돼 경감돼죠 여기는 선임 감독 책임 여기는 선임 책임 없고 감독 책임만 있으니까 자 법정 대리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시험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나와요 자유롭게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자유롭게 그럼 자유롭게 복대를 선임하면 얘는 뭔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 들어옵니다 무과실 책임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를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뭘로 가요? 선임과 감독 책임이 경감되겠죠 근데 여기는 왜 본인 승낙이 안 들어갈까요? 이게 법정이니까 본인이 승낙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법정 대리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무대리인은 본인 승낙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만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 정리하면 아까 같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한번 묻고 보면 여기 복대리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 다음에 복대리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보일 거예요 아마 포인트를 잡으시라고 다 기출 지문이니까 자, 이무대리든 법정 대리든 선임하면 점 더 보여요 이 사람은 언제나 이무대리의 성질을 갖습니다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요? 본인의 이름으로 자, 이무대리, 이무대리 나오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 아니죠 이 부득이한 사유는 승낙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본인 승낙 없이요 승낙 없이 부득이한 사유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하나요 하나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복대는 선임 감독의 책임을 져야 되죠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는 거 그 다음에 지명 보인가요? 지명?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자, 지명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선임 책임은 없고 무엇만요?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때 여기가 뭐예요? 통지나 해임을 태만이,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을 지는 거야 이걸 선임 감독 책임 그래요 선임 책임은 없죠 감독 책임만 이야기인데 이걸 찾으라고 이렇게 그럼 연결이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요 아, 해임 태만 아,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건 감독 책임이구나 지명이 보여야 되고 자, 법정, 법정, 법정 나오네 세 가지 그러면 법정된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럼 책임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그래서 뭘로 가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조건 책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대리가 선임한 사람도 항상 이무대리의 성질을 갖는 거고요 자, 복대리인이 대리의 권할 초과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뭐가 돼요?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 확정적 무효가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나중에 여기 누가 해요?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뭐가 돼요? 유효 유효가 된다고 이렇게 자, 대리인이 파산당했어요 그럼 대리권 소멸되본 거죠 그런데 복대리가 파산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어 그래도 복대리도 같이 죽는다고 이런 표현들은 기출이 됐어요 다 지금 그 다음에 13번에 대리인이 임으로 선임한 복대리의 권한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표현들의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세요 바로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를 선임했다라는 말 보인가요? 그럼 이것도 표현들의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13번, 14번도 표현대리에서는 너무너무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기출도 한 여러 번 됐을 거예요 이것도 자, 그 정도 정리해 놓고 가서 한 쉬었다가 오세요 한 7분 정도만 쉬세요 미안해요 감 sus엔 고맙습니다 도전 밴 도전 도전 지금 도전